안녕하세요. 교육대전, 대한민국 교육대전이 지난지 벌써 일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뉴스들, 새로운 기술들을 가진 많은 국내 비대면 교육기관, 또 교육종사자들과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이번 첫 교육대전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오프라인 공간이 형성되면서 다름에선 여기 있는 것처럼 커다란 부스, 이 앞면이 이렇게 된 부스가 있었고 저 뒤에는 더 큰 공간에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교육 관련 종사자들, 학교, 또 기관들에서 오시면서 다름의 새로운 비대면 강의 시스템, 대면으로 하는 강의, 교실 강의에서 이제는 비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교육환경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가워서 지금 무려 30만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교육환경에 접목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데서 다름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저는 스튜디오를 조금 더 다양하게 꾸며봤는데 이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다가 저는 스튜디오 그림을 넣고 병에 약간의 흐름이 들어가기 위해서 느낌을 주면서 자막을 주고 또 지금은 특별히 두 면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강의를 한다. 이번에 특별히 교육대전에서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자와 해외에 있는 분이 같이 앉아서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비대면 원격 강의 시스템도 개발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의 감각을 주기 위해서 두 명의 강사가 앉아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 교수와 미국 교수가 함께 대학에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방식들을 쉽게 설명하는 그래서 비대면 학생이 있는 학생들과 대면으로 하는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공간에 이렇게 대면 학생, 제 방이죠 대면 학생들과 비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하고 거기에 이번에 특별히 전시회에서 보였던 이러한 장면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에디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께 설명할 때는 이 장면이 크게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고 현장에 이런 LED에 보이는 이 화면 그대로가 이제 스마트폰에 보였고 또 이렇게 저는 교실이 이제는 더 이상 공간만이 아니라 이런 데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 이제 음악을 제가 소리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공간에서 보이는 소위 텔레콥터, 시뮬레이터를 타고 가상공간에 가는 것도 교실이다.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은 스마트 공간에 나가는 교실이 되어야 된다. 교실은 이렇게 칠판이 이제는 비대면 대면이 보이는 또 벽 전체가 스크린이 되는 교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을 보였고 특히 이렇게 한평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간에 방송국을 넣어서 전 세계 공간은 작지만 아주 많은 곳에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술도 개발했고 또 이동식으로 방송을 다 실 수 없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교실이나 어디 행사장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를 보이면서 저는 강의 방식과 문화와 방송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몇 가지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스마트 강당, 큰 공간에서 하는 강의 또 스마트 교실, 교실에서 하는 강의와 밖에서 하는 강의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냥 강사 선생님이 포인터만 가지면 포인터만 가지면 여기서 포인팅을 하면서 강의하고 그 옆에 화면에는 비대면 학생이 같이 보이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교실 그것이 가상 공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큰 교실, 가상 공간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원격지 학생, 선생, 원격지 교수 누구든지 이렇게 장면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강의실 저작 도구와 그 안에 칠판이 이제는 파워포인트 칠판만이 아니라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같이 보이는 교실 그래서 선생님을 볼 때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면 그쪽이 보이게 돼서 그 화면을 보게 돼서 학생들이 마치 교실에서 이 칠판을 보느냐 저 칠판을 보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스마트폰에 나옴으로써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 자연히 그 내용을 화면만 보게 되면 된다 하는 자동 트래킹 기술 특허 방식을 여러분에게 선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름은 그 부스 앞뒤로 여러가지 그 방송국들을 보여왔는데 이것은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망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초고속 인터넷망에서 2010년 스마트폰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원격 교실이 비로소 정착됐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여러가지가 왔지만 그 중에 2010년 이후 우리 유튜브나 아이튠스 유 같은 데서 받던 강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이 실제 교실에 가서 보는 수업보다 수만대 되는 이런 놀라운 교실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는 장치가 없었다 다름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비대면 대면으로 가는 스마트폰 강의 장치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제가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 방식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방송계에서 썼던 굉장히 복잡한 여러가지 스위처 믹서들을 쓰지 않고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여러 명이 서로가 협조를 해서 방송했던 그 모든 것을 올리 선생님 혼자서 하는 새로운 강의 방송국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초대해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이 아이스튜디오가 비대면 학생들, 중계차가 있어야 했던 현지 중계, 실시간 중계와 또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 구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과 화상에게 동시에 되는 올인환, 비대면, 방송국도 못하든 비대면 원격 수업 강의 환경이 우리는 놀랍게도 유튜브, 페이스북, 줌, 또 다림에서 이번에 아나운서 하는 아이스튜디오 미틀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실 환경, 교실에 오면 학생과 또 떨어지는 학생이 보이는 이 두 개의 스크린을 기본으로 하고 파워포인 환경을 넣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5천, 좀 더 다양하게 방송국보다 더 방송국다운 그 공간을 여러분이 완터치로 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5천과 더 멋있는 아이스튜디오 7천, 조금 럭셔리 하긴 하지만 그런 기능도 여러분들 5천만원급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출시를 한 것을 하고 이 방송국은 여기에 크로마키나 카메라까지 다 인테그레이트 해서 앞으로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제가 이 자막을 파워포인트에서 하게 된 파워포인트 자막도 나가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셀프 스튜디오와 방송국 스튜디오 학교에 교수 학습 지원 센터나 이런 데 스튜디오가 있을 때는 이 방식을 쓰게 되고 또 혼자 하는 데서는 간단하게 그린천만 내려도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교실 안에서 쓸 수 있는 강의 장치 특허를 내므로써 저희는 선생님들이 전혀 장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 포인터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송 기술을 넣고 그 안에 아주 멋진 한 편의 강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천만원, 이천만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컨텐트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KBS, MBC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도 그것 이상에 더 낫게 볼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이제는 학교가 어떤 전문적인 방송보다 더 우수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전문가용과 일반용, 고급형으로 해서 아주 저렴한 300과 400 그리고 조금 전문가용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전문가용과 또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을 교실 안의 스크린이 이제는 방송 시장, 방송 스크린이 되고 이 스크린이 전 세계로 나가고 이 스크린이 줌으로 양방향이 전달됨으로써 우리는 방송의 문화가 이제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보다 더 막강한 IP 방송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커넥티드 월드에 이제는 여러분의 여러분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서 다리면서 이번 전시회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스탠드형의 스크린 5개의 컨텐트만 올려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와 또 이렇게 1인 방송, 한평 방송국 안에서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걸로 회의실도, 미팅실도, 교실도 모두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교실의 문화를 바꾸자 또 강당의 문화를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강당이 이제 2천명 모이는 강당이 10만명 모이는 강당이 될 수 있고 강당과 강당을 연결해서 서로가 회의할 수 있는 아이오드 유트리움을 선보인 바가 있어서 스마트처치와 교회 같은 환경에서도 이것을 만드는 시대가 된다 여기에 이동식 장비를 선보해서 누구든지 들고 가면 된다 또 이렇게 VR4D 극장 같은 것을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학교나 교실을 넣게 되면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새로운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간단한 장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랬는데 소리가 조금 커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문화는 앞으로 교실의 컨셉을 바꿔서 이제는 교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줌이나 혹은 아이오드 미팅과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실과 교실이 연결되고 또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학생들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즉 교실 안에 가면 멋진 교실 스튜디오와 거기에 학생들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과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있는 칠판이 있는 새로운 다름의 아이오드 표준을 쓰게 되면 멋진 방송국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교실 안에서 보게 되고 그 강의 그대로가 프로젝트에 나오고 그 프로젝트가 각 교실마다 가는 그리고 그것이 녹화돼서 다시 무드리나 LMS를 통해서 교실이 클라우드상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완벽한 솔루션을 다름에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송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이 됐다 누구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다림의 대한민국 교육대전에 다림이 보인 솔루션은 앞으로 전세계의 새로운 뉴노멀로서 교실을 연결하고 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한 선생님이 전세계 어디랑도 수업을 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KTX 앞에 어디서든 전국에서든지 타고 왔으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전세계와 소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고 스마트 교실과 또 스마트 강의를 직접 해보는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는 변화하고 환경을 바뀌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기술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은 창업이념은 기술로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새로운 방송 문화를 통해서 학교와 프레젠테이션과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 다림의 많은 응원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